안녕하세요 큐스팸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바쁜 시간 총내지 않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0번 문제 단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어법으로 충분히 내기 좋다. 어법 문제 충분히 나오기 좋은데 어법 쉬워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 토막으로 나눠서 순서 얘기하긴 했는데 이거 순서로 내면 이거 5초짜리 5초 컷입니다. 마지막에 대충 누가 나왔었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순서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세 토막 나눠주길 바라면서 바로 돌아간다 My colleagues and I ran an experiment passed in two different messages meant to convince thousands of registered alumni to make a donation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내용 기억나요? 나의 동료들과 나는 ran an experiment 여러분 실험이나 테스트를 돌린다 할 때 우리가 둘을 해도 되지만 run이라는 표현 잘 쓰니까 기억해두길 바라 실험을 돌렸다 그런데 뭐뭐 하는 실험이니 동사 또 쓰면 혼나죠 그래서 ing 하는 실험이에요 테스팅 검증하는 실험이에요 두 개 서로 다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다른 메시지 딱 두 개 나와있어 메시지다 그러면 당연히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수식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계절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ing 여기는 pp형 과거 분사형으로 이렇게 수식을 했어요 이 멘트 투부정사라는 표현 제가 여러분들 아유 틀렸네요 제가 이거 필기 어떻게 해드렸어요 주어는 뭐뭐 하도록 의도되다 그죠? 혹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주어하고 비동사 가리면 뭐뭐 하기로 의도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주는 거야 이거 미닝하시면 안 돼요 메시지가 뭔가를 의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의도의 뜻이니까 맨쭈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표현 알아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잘 써먹을 거야 convince 납득시키고 확신시키는 거야 설득시키는 거야 알겠죠? 아니 납득시킬 의도가 있는 그런 메시지야 납득시킬 의도를 가진 메시지란 말이야 누굴 납득시켜? thousands of registered alumni 수천 명의 registered 뭐뭐 하기를 꺼리고 저항하는 alumni 동문들에게 투부정사하도록 그죠? make donation 기부하도록 여러분 convince라는 동사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목적어한테 투부정사하도록 납득시키고 설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왜 투부정사지? 그러시면 여러분이 convince를 모르는 거야 내용은 어떤 거야? 실험을 한 거야 그죠? 메시지 가지고 어떤 메시지야? 우리 동문을 위해서 기부 좀 하시죠 뭐 이런 거지 그죠? 두 가지 종류의 메시지라는 거야 메시지의 전달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인데 여러분 봐봐요 메시지가 이렇게 딱 두 개예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 한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저절로 내가 얘를 탁 픽한 순간 얘는 정해지죠? 정해지죠? 그러면 뭘 써야겠다? 정관사 더 를 써서 the other라는 표현을 하겠죠 야 좀 전에도 봤는데 이제 그치? 이런 건 이제 안 헷갈리겠다 원 메시지 엠퍼사이즈 첫 번째 메시지는 강조했습니다 opportunity to do good 선행을 베풀 기회 여러분 이건 당신이 선행을 베풀 기회입니다 돈 내세요 이렇게 한 거야 donating benefits in faculty and staff 기분은 이로움을 줄 거예요 누구? 학생들, 패컬티, 교직원 그리고 일반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선행 부분을 강조해서 두 번째 메시지 보자 the other 두 번째 다른 메시지 그쵸? 나머지 메시지는 강조했다 기회를 feel good 당신 보람 있을 겁니다 기분이 좋을 겁니다 두 굿대 feel good이야 그치? the others enjoy the warm glow of giving 글로우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만족감, 행복감을 가리키는 표현이야 기빙이니까 베풀다라는 거죠 베푸는 것에 따뜻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좋았어 근데 결과 아세요? 둘은 차이가 없어서 둘 다 되게 괜찮았어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둘 다 괜찮았는데 결정적 차이를 만든 건 뭐야? 야 이거 기억 안 나면 진짜 되게 섭섭하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그치?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들 네가 우리 학교에 왜 기부를 해야 되냐면 하면서 이유를 막 섞으면 딱 보고 이러니 샹 하고 기분이 나빠서 이제 기부 안 하는 거예요 그 설명합니다 두 메시지 were equally 둘 다 똑같이 효과적이었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추가 설명합니다 in both cases 두 경우 모두 6.5% 결국 기부했어요 end up ing end up ing 좋아요 이런 거를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건 이해하지 마 외워야 돼 then we combine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묶었어 왜냐 two reasons 두 개의 이유가 a better than one 하나의 이유보단 낫지 않겠어요 근데 봐봐 it weren't 그렇지 못했다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제발 플리즈 부탁드려요 야 이렇게 나왔는데 틀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아 better than one 하나보다 낫다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계열로 바꿔야지 이거 두 동사 쓰면 아우 창피하지 그렇지 아우 창피하지 고등학교 1학년이 그렇지 아마 안 돼 except 는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그러나라는 말처럼 마치 접속사처럼 이해해주세요 알겠죠 그렇지만 두 개가 낫지 않았다 이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유를 섞었더니 오히려 반감만 생기더라 계속 볼게요 when we put the two reasons together 두 이유를 묶었더니 giving rate 베푸는 rate 비율이 drop 떨어지더라 어머나 below 3% 3% 아래로 떨어지더라 이거야 each reason alone 각각의 이유 혼자서가 각각은 단수 취급 각각이니까 하나하나니까 단수야 once more than twice 두 배 넘게 more than twice 그러니까 두 배 넘게야 두 배 넘게 두 배 이상 as effective as는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란 말이죠 두 배 이상만큼 효과적이었다 당연히 그러면 누구 비교해줘야지 누구랑 비교했을 때 two combined 합쳐진 둘과 비교했을 때 봐라 이거를 우리말 어순으로 하면 안 어려워 모든 트와이스니까 두 배 이상 효과적이었다 두 배 이상만큼 효과적이다 누구랑 비교해서 합쳐진 둘과 비교해서 그런데 이게 왜 애들한테 영작을 시키면 왜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 떠냐 선생님 모하고 애즈하랑 같이 쓰면 안 되잖아 야 인마 모는 된하고 여기 쓴 거잖아 얘네 둘이 짝이잖아 모든 트와이스는 그냥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은 뭐만 잘 기억하면 돼? twice as effective as the two combined 요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두 배 만큼 요기만 알겠죠? 이거 영작 나왔는데 지가 네 번 다섯 번 연습해보지도 않고 헷갈려서 못했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이게 알아두면 어차피 독해의 도움이 많이 되니까 굳이 시험에 출제 안 된다 하더라도 알아둬야 돼 twice as effective as they combine twice as effective 두 배만큼 뭐뭐하다 as 뭐뭐 알겠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선생님 뭐뭐만큼이면 뒤에 뭐뭐보다 만큼은 보다라는 말과 허응이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영어는 안 그래 영어는 as랑 as랑 허응인 거야 영어문법을 국어에 딱 맞춰서 하는 것도 사실은 오바다 영어는 영어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죠? twice as effective as they combine 요거 좀 여러 번 말로 하고 쓰기도 해봐요 어렵지 않았잖아 마무리할게 The audience was already skeptical 여기서 말하는 audience는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지 관객 청중이라고 기억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 수신자들은요 이미 skeptical 요 단어도 별투도 표죠 skeptical 아니 수업하다 보니까 이 단어 아무도 모르시더구만 수업할 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영단어장 우리 하는 단어장 있잖아요 이거 skeptical 의심하는 회의적인 회의적인 그렇지? 아니 이미 회의적이었다 When we gave them different kinds of reasons to donate 기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유를 줬더니 줬더니 we trigger 우리가 촉발한 거였다 뭘 촉발해? 그들의 인식 여기서 조심해야 돼 우리 저번에 동격절 동격의 접속사 대서를 한 번 한 적이 있어 언제? evidence 한 다음에 한 적이 있지 그렇지? evidence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뭐뭐라는 증거 했었잖아 똑같아요 여기도 인식이야 awareness awareness 인식 당연히 여기도 뭐뭐라는 인식 공통점 뭡니까 접속사 대섭 접속사 대섭 그죠? 완전한 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어떤 인식을 촉발했냐면 야 누군가가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어려운 거 하나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이 audience들이 말이야 shield 방어해 누구를? 자신을 해야지 자신을 그들 하면 안 돼 자신을 자신을 그렇지? 좋았어 여기까지 내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보죠 물론 이제 41번하고 43번 장문도 영상으로 다음 주에 올리긴 할 텐데 40번까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한 거야 95%를 다 했어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파티에서 출제된 거는 틀려도 괜찮은데 부탁하는데 설명해 준 건 틀리지 말자 알았지? 여기까지 괜찮았지? 지금 0 un b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